손을 꽂으면 어느 세상이 내 것 같다 발을 담그면 마리올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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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를 손가락으로 하나 찍어주세요 콕 찍어서 이거 이거 바꿔도 됩니다 어 그렇지 아 긴장하네 카드 여기 앞면 있죠? 사인을 하시고요 느낌이 좋아 느낌이 엄청난 마법인데 진행을 할 건데 김준현씨가 제가 카드를 드르륵 할 거예요 원하시는 데서 스톱이라고 해주세요 굉장히 뒤에 부분 했는데 이제부터 사인하신 카드를 중간에 이 정도 왜요? 사인이 없어요 뭐라고? 아세톤? 마치 아세톤으로 지은 것처럼 보면 아 intérieur 어딨어요 전에 카드를 뽑는 것을 보지도 않을게 보지도 않고 그냥 쭉 지나갈 테니까 없어요 왜 내가 Wan 손격이 이상? 기껏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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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고 아니 아니 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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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질 거고 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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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색깔이 있는 건 좀 별로라는 거였다 별로 별로 이거는? 녹색 말고 빨간색 말고 이런 것도 질 거고 다 싫은 거다 카드 이거 쓰세요 해볼게요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제가 카드를 드리려고 할 테니까 원하시는데 스톱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의 카드를 기억해 주세요 없어요 또 없어요? 아 잠깐만요 뒷면 확인 못 보여드릴 거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요 짜증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소고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카드 하나가 들어있네요 왜요? 뭔지 모르겠는데 โ sow sow no 진짜 신기하다